경북 동해안에는 오늘도 막바지 장맛비가 내리면서 잔뜩 습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 새벽 또 한 차례 짧고 강한 비를 뿌린 후 장마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막바지 비가 국지적으로 강하게 내렸습니다. 지금은 비가 그치고 습도가 잔뜩 높아진 상태인데요. 내일 새벽에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예정이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내일 아침 무렵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장마권에서 벗어나면서 30도가 넘는 찜통더위와 열대하가 시작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흐린 하늘에 오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25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경주가 34도, 포항과 영덕, 울진이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종일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22도에서 23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7도, 독도 25도입니다. 동해상에서도 흐린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이렇게 장마가 마무리되면서 우리 지역에는 30도를 넘는 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